아 네 나오는 거죠? 안녕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저희가 스테이트 파이터 아우 더워요 저 이렇게 1부 때 힘 쏟은 적 아 진짜 너무 더워요 지금 열기가 현장의 의미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에 차보겸 아나운서님은 또 여성이시다보니까 제가 함부로 대할 수 없었는데. 피디님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어요. 아 그쵸. 아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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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으로 들리는데. 잘하시는데 아무래도 역시 저희한테는 안되죠. 배현 언니 한 판도 모르겠죠. 피디님이. 저는 뭐 제가 한 판 져드리긴 했지만. 출리는 원래 약하잖아요. 제가 항상 출리로 졌잖아요. 출리는 원래 안해서. 어쨌든 억울하시면 또 나오시던가. 자 어쨌든. 이번에도 뭐 활약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저희가 스트리트 파이터 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대단한 게임 또 들고 왔습니다. 이번달 4월달 어쨌든. 4월달의 마지막 게임이네요. 네. WWK16을. 아 근데. 저희가 원래 한 달 주기로 했었어요. 이 게임을. 네. 맞아요. 그래서. 4월 첫째 주 때 WW. 둘째 주 스파하고 같이 같이. 네. 맞습니다. WWK16은 이제. 더이상 뭘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죠. 네. 레슬러 분들이 나오시는 건데. 레슬링 게임이죠. 저희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네. 정말 많이 했죠. 철장.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압도적으로 제가 배관하는 손님을. 저는 이건 정말. 모르겠어요. 이건 막 눌러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막 눌러서. 웬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타이밍을 막 주는 걸 잘 못해서. 스트리트 파이터는 이게 막 눌러도. 할 수 있지만. 네. 그러니까요. 막 눌러도. WWK는. 저같이 머리. 두뇌. 중요하다는 거. 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네. 머리가 왜 이렇게 탔어요? 아. 네. 그게 중요한가요? 네. 저 심한 말 합니다. 네? 심한 말 합니다. 제가 심한 말 했나요? 아니요. 네. 머리가 이렇게 탔어요. 근데. 아. 저요? 저. 이거 파마해서. 아. 이거 말하고 싶다. 조용히 해. 아. 뭐. 얘기해. 얘기해 봐요. 근데 엄청 상처받으실 거예요. 진짜. 뭔데? 마음에 준비하세요. 아. 그럼. 아. 뭐. 뭐 한 거야. 당연하지. 당연하지. 뭔데요? 아. 말 안 하겠습니다. 이따가. 방송 끝나고 말할게요. 화장 껐어요? 네? 아니요. 항상 떠 있었어요. 그건. 아니에요. 화장 안 떴어요. 오늘. 아니. 눈썹 빠지셨네. 눈썹 떨어졌어요? 네. 여기. 주름 잘 꼈어요. 눈썹이. 아. 죄송한데요. 제가 봐줄게요. 네. 오. 오. 수트네. 네. 정신 차리시고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요. 눈썹이 진짜 떨어졌나요? 아. 여기 여기. 살짝. 아. 덥네요. 붙어있는데 끼지는 않았어요. 주름 없으세요. 아직. 완연한 그 20대거든요. 아니. 근데 주름이. 있어서 더 슬프네요. 왜요? 요즘 주름이 좀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어쨌든 WLWK16. 네. 해보도록 할 건데. 제가 빌랑시 때문에 늙습니다. 안 해본 매치가 있나. 네. 아. 로얄넘블 한번 할까요? 뭐예요 그거는? 로얄넘블 이제 30명이 시간초마다 나오는데 마지막까지 링 위에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아. 그거 해봤던 것 같아요. 둘이서 로얄넘블 한번 할까요? 그럴까요? 아니면 로얄넘블 캐리엔트로에서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핸디캠 배치도 있고. 저희가 이제 패드가 두 개라서. 네. 할 거면 1대1만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근데 여기 있는 건 거의 다 해가지고 저희가. 아. 네. 뭐 하고 싶으세요? 대기하고 있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아. 지금 나오려고 계시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 손님.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방송 욕심의 대단한.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웃음 피드라고. 늙은 장기압. 아. 늙은이 아니고 살찐 장기압. 네. 채팅창에 올라왔습니다. 살찐 장기압. 자. 지금 김태우. 김태우. 나무늘보. 살찐 장기압. 나무늘보. 세 개 있고. 네. 주토피아. 주토피디님. 나무늘보. 아. 장기아가. 장기아가 좋으세요. 아. 김태우보다는 장기아가. 그럼 장기아 노래 한 곡 해주세요. 네. 모델부 스타인데 이러면 좀 곤란하지 않나요? 아. 아닙니다. 제가 또 아이유씨와 동갑이 있기 때문에. 아. 드릴게요. 그럼 무슨 상관이죠?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쨌든 우리 장기아 괜찮으세요? 그럼 일단. 그럼 살기하로. 네. 살찐 장기아. 살기아. 살기아. 살기아 PD님과 함께하는. 살 빠지면 장기아. 찐기아 아니면. 찐기아도 다. 찐기아. 찐기아로 하겠습니다. 우리 찐기아 PD. 어쩌세요. 앞으로 이제 이곳에 계신 동안은 찐기아로. 찐기아 좋아. 찐기아로 불리셔야 되는데. 찐기 같아요. 찐기. 찐기아. 찐기아. 어. 마음에 드셨어. 찐기아 PD님. 괜찮아요. 찐기. 찐기. 찐기 PD님과 함께하는. 아. 착착 달라붙네. 혹시 WWE가 아무래도 남자들. 저 같은 경우에도 중, 초등 학생 때 엄청 좋았거든요. WWE 좀 좋아하셨나요? 아니요. 많이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레슬러 있으세요? 아니면 존시나가. 아 존시나. 있어요? 있죠. 빰빰빰. You can see me. 아 아시네. 존시나. 존시나 좋아하시고. 뭐 좋아하는 그런 경기 같은 거 있잖아요. 로얄넘블이나 아니면 하드코어 매치. 돈가방 매치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로얄넘블. 아 로얄넘블. 해보셨어요? 아니 처음 해봤어요. 아 그래요? 이게 키가 좀 어렵거든요. 아 거짓말이신 거 같은데. 아까도 스트릿 파이터 처음 해보셨다고 그랬는데. 일단 저희 둘이 하는 거 한번 보실래요? 아 제가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못 하기 때문에. 자 그럼 백하나님이랑 제가 한번 기가 막히게. 네. 노멀 할까요 노멀? 네 노멀 그냥. 제가 방치 안 쓸게요 노멀에서. 네 해보고. 자 키가 중요합니다 키. 여기. 자 여기 슈퍼스타 이렇게. 다 아시는 선수들이죠? 요즘 선수들도 있는데 저는 요즘 선수들은 모르겠더라고요. 존신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랜디 호텐도 있고. 존신아 딱 나오네. 아 이분. 네 이분 존신아. 이게 제 때만 해도 이게 존신아 굉장히 젊고. 멋있었거든요. 잘생기셨네요. 잘생겼죠? 영화도 찍었어요. 자 제가 존신아. 이게 능력치거든요. 95 꽤나 높아요. 뭐하지? 저는 뭐 할까요? 뭐 스톰콜드 좋아하시잖아요. 그거 하세요. 자 너무. 아이고 아이고. 뭐 마음대로 하세요. 매니저 있어요. 그냥 하세요. 네. 할게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신아 대 랜디 오스틴. 존신아 대 오스틴. 존신아 대 오스틴. 오스틴도 옛날에는 굉장히. 스톰콜드입니다. 스톰콜드 스티브 오스틴입니다. 아 그래요? 이름이 오스틴. 아 그래요? 아시겠죠? 네. 아는 척하지 마세요. 네. 맞고 싶으면 조회하세요. 빰빰빰빰. 빰빰빰빰. 예. 이거 한번 해주세요. 예. 존신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이런 거 잘 시켜요. 아 굉장히. 네. 되게 짜증나죠? 네. 피디님이 출연 중인데. 아 또 제가 느꼈던. 예 올라와. 예 올라와. 갑니다. 형님 이따 존신아 사민 씨 준비하고 계세요. 피디님. 나 이거 키를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3주째인데도 키를 모르고 계시니. 네. 이거 누를 필요 없고. 이건 반격. 이게 뛰는 거. 어디. 나 왜 올라가. 이리 와. 이리 와. 어디 와. 정말. 지금 흑인소년 완전 화났어요. 이리 와.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빠지실래요. 어떻게 이거. 막 열기가 끌어올리세요. 피디님. 한번 이거 한번. 존신아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진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머리 잡아가지고 그냥. 슈플렉스. 슈플렉스. 들어갑니다. 들어갈게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아 유캔슈민. 좋습니다. 이리 와. 이리 와. 빠. 머리 해머리. 배치기. 일어나. 반격. 반격이 타이밍 맞춰서 이거. 이거 딱 누르면 돼요. 네. 이게 반격입니다. 보다 보면은. 제가 잡으려고 할 때 반격기가 떠요. 방수한 데 너무 빨랐다고 해서 뜨죠. 빨리 했어. 이게 이제 잡기. 이거는 이제 피니시. 뭐야. 뭐야. 뭐냐 이거. 끌고 와서. 머리. 걷어. 제가 기술 이름이 잘 기억이 안나서. 이게 커버하는 겁니다. 커버. 안 돼. 커버할 때는 이거. 이거 눌러서. 저 파란 곳에 딱 맞추면은. 거절할 수 있어요. 간신히 풀었어요. 어. 박수. 박수를 유도하니까. 여유로운데. 이게 이제 나중에 피니시 쓸 때. 이게 떠요. 피니시 쓸 때. 이렇게 끌어버리면 돼요. 아시겠죠. 어. 반격했어. 반격 성공했죠. 네. 네. 뭐 하세요. 네. 어. 지금 또 피니시 같은 짓을. 네. 아. 아. 이렇게 반격. 저도 반격 성공했죠. 이런 식으로. 이리 와봐. 반격이 8번이에요? 아. 나도 반격했어. 아니요. 아. 스파인버스터. 바로 커버하시네요. 하지만. 저는 바로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체력이 많이 달면 저게 굉장히 좁아서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이게 반격. 또. 굉장히 무의미하죠. 체력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러면 제가 일어날 시간을 벌어줬기 때문에. 일로와 대머리. 일로와. 뭐야. 일로와. 너가 일로와. 일로와. 제가 그냥 끝내드리고 우리 PD님. 그래요. 우리 PD님이랑 한번 해봅시다. 싫은데. 우리. 찡기야. 싫은데. 오. 뭐야. 들어와가지고. 안 돼. 패대기. 기술 이름 안 돼요. 저도 잘 모르겠네. 일로와. 일로와. 들어와서 그냥. 바디슬랭. 아. 이거는 망고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니처. 자. 자. 들어왔습니다. 존신화 전메트코. You can see me. 자. 들어와서. 안 돼. 어깨에 들썩 들썩 털고. 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아 아파 아파. 존신화 핀씨. FU 기억하세요. FU. 들어 올려서 옆으로 하는. 존신화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악수성. 자. 됐어요. 바로 핀. 바로 커버. 제가 안 풀게요. 아. 못 푸는 거죠. 풀어보세요. 아. 볼 수 있었어요. 못 풀었죠. 풀어야지. 풀어야지. 문제 풀어야지. 오늘 굉장히 야빛네요. 아. 감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어때. 자신이. 배관님은 이길 수 있겠죠? 아. 저는 당연히 이기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원하는 경기 있으세요? 로얄룸브를 일단.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하드코어로. 아. 익스트림 룰로. 이제 무기 사용 가능한. 그러면 제가 자리를 한번 바꿔주세요. 아니 아니요. 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아. 저희 둘이요? 왜냐면 실력이 아직 검증이 안 되시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럼 저랑 한 판 하시고. 바로요. 자. 익스트림 룰로. 이거는 그냥 반칙 써도 되는 거죠? 무기 막 꺼내셔도 돼요. 제가 무기랑 무기는 다 꺼내겠습니다. 자. 슈퍼스타즈. 좀 옆으로 가시죠. 네. 의자가 굉장히 커가지고 시청자분들. 죄송합니다. 배관 남친의 의자가. 네. 남산타워만 하거든요. 조용히 하세요. 이걸로. 오늘 왜 그러시는지 나한테. 네. 고르시면 돼요. 자. 본인이 좋아하는 선수. 아까 존 씨 씨도 좋아한다고 했는데. 또 좋아하는 선수 없으세요? 바티스타. 아. 바티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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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티스타 자격증 있죠 제가. 전혀 상관없네. 원하는 선수 있어요? 어. 바티스타 택했습니다. 바티스타도 꽤 좋죠. 자. 우리 백 아나운서님은. 이분은 뭐죠? 네. 미래 남편이시고요. 아.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 왜 이렇게 내리질 못하세요? 어. 잠시만요. 저 이분이요. 어. 네. 케빈 오웬. 꽤 있다는 선수인가? 저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 아. 닮은 거 아세요. 누구랑요? 백 아나운서님. 아. 백 아나운서님을 닮았다. 아. 저는 본인이 닮았다고 그런 줄 알고. 네. 거울 보는 줄 알았다고. 찡기아 PD님. 아. 저한테 지금 도발을 하시는. 도발했고요. 자. 이걸로 넘으시면 되고. 도발을 했지만. 바티스타. 수염 더부룩 더부룩 더부룩. 바티스타. 그리고 그의 상대는 케빈 오웬. 어. KO라고 써있어요. KO시켜버리겠다. 자. KO. 공격을. 처음 하시면 우리 찡기아 PD님. 이거 바로 잡아가지고. 계속 루프 반동만. 어. 기술 들어갔습니다. 바로 커버. 네. 아. 이거 속도 없죠. 자. 밖으로 나가서 무기 꺼낼 수 있어요. 참고로. 나가는 키 이거 왼쪽. 왼쪽. 뒤에 있는 거. 어. 내가 간격할 거야. 아. 빅프. 나가서 무기. 아. 두 분 다 정말. 네. 경기력 없는. 어. 커버는. 나가세요. 어떻게 나가요. 이거 왼쪽. 링 가까이 가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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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뜨는 거고. 오. 오케이. 무기는 이제 가운데 쪽으로 가서. 똑같이. L2. 왼쪽. 아니. 아우. 답답해. 주세요. 이 내려와서. 뭐 하세요. 바티스타님 거기서. 여기 가운데 부분 있죠. 여기서. L1을 누르시면 돼요. L1. 자. 아. 아. 진짜. 때리지 말라고. 진짜 안 때려. 나 같으면 때렸어. 그쵸. 아. 근데 제가 때리고 싶은데 못 때리고 계신 거 같아요. 지금. 어. 고맙습니다. 아.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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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지 마. 다시 들어. 이렇게 좋습니다. 이거. 이거. R2 뜰 땐. 이거. 반격기 이거 잘 누르셔야 돼요. 근데 막 누르면은 오히려 안 돼요. 딱 타이밍 맞춰서. 저거 들자. 재현아. 자. 이거 때리자. L. 이거 이게 달리기입니다. L1. 이거 이거 어떻게 들어요. 어. 무기 어떻게 들어. 무기 L1. 이거 몇 주째. 3주째인데 이거. L1이 어딨어요. 이거? 네. 레프트. 이거 뭐 하는 거야. 자. 얼굴 씻기. 좀 일으켜주세요. 우리 처음 하시는데. 네. 일으켜주시면. 좀 딴 데 갑시다. 아. 정말 못됐어. 무기. 야. 지금 표정이 굉장히. 안 표정. 지금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화났어요. 우리 PD님. 다시 들어. 일어나. 왜 안 일어나. 아. 일어나라고. 바티스타 표정이. 에이. 좀 가서 좀 봐. 나 갈래. 다 줍시다. 이따가 제가. 들어와요. 무기 가까이 가서. L1으로. 그대로 L1으로 들어가세요. 아. 감사합니다. 내가. L2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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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감사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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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수준이. 네. 굉장히 낮은. 시청자분들이 많이. 네. 나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 로프로 올라왔어. 설마. 체력 없어서 못 일어나고 있어. 어. 무기 들어서 빨리 때리세요.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일어났습니다. 어. 나 도망가야 돼. 어. 어. 아. 링을 때렸는데. 반동으로. 어. 지금 계속. 어. 지금 무슨. 치미 규정을. 네. 지키고 계신. 어. 짱구 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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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이. 이길 것 같네요. 반격. 어. 반격 성공했구요. 무기 들거야. 무기 딴 것 좀 꺼내보세요. 제가 알려준 거. 계속 오암만만. 오오. 반격 성공. 오오. 아. 근데 되게. 그치 게임에 대한 강의. 아니, 게임하는 거 봐봐요. 공부하는 거 같애. 표정이 진짜. 진짜. 나 도서관 온 줄 알았어요. 약간 그. 되게 집중해. 손석희 선생님을. 오오오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근데 전 손석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손석희 선생님 저도 좋아합니다. 굉장히 자기 관리도 좋으시고 갑자기. 아니면 약간 평론가. 약간 영화 평론하시게. 근데 나 진짜 공부하는 줄 알았어. 여기 도서관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 커버하는 거야? 일단 저 커버는 안 하셔야 돼요. 자 올라가겠습니다. 자 올라가세요. 어디서만 뛰어내리나요 거기서. 점프 공격 점프 공격.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 점프 공격. 아 또 왔어요. 상당히 데미지 크고. 데미지 크거든요. 어 깼어요. 언제까지 뗄 거야. 아 이거 엄청 아프겠다. 그냥 꺾어버린다. 그냥 올라가. 저 이 게임은 정말 못하겠네요. 아 이거 백아 단서님 처음 하는 분한테 지내요. 그러게. 백아 단서님 들어가세요. 이게 안 일어나요. 끝납시다. 제가 PD님. 화면하게 해드릴게요. 나 좀 내. 이거 어떻게 하려고. 아 이거 정말.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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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게 앉아있어. 안 돼. 내버려지 마. 이리 와.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나 왜 나가는 거야? 오 이거 강한 공격. 오 뭐지 뭐지. 오. 진짜 아프겠다. 아 진짜 아프겠다. 들어가는 거 이거예요? 네네. 룬 가까이 가서. 뱅을 가까이 가세요. 자꾸 저 때려 때뢰. 안 흔들어? 아니 아니 왼쪽 왼쪽. 저기 그냥 끝냅시다 둘이. 재미가 없네요. 평편이 없네요, 여기가. 네. 이거 무슨 초등학생 애들 데리고 해도. 오, 스파인보스터. 이거 여기 가까이서. 아, 4번. 제가. 오. 놀라보세요. 아, 졌어요. 이렇게 못하시네요, 둘 다. 진짜 못하네요. PD님, 이거 약간 실망입니다, 좀. 자, 빌랑 씨와 PD님이. 아, 왜죠? 라고 하시네. 우리 찜기야, PD님. 찜기야. 찜기야. 제가 또 공포를 한 번 막 공개해 드려야 되겠네요. 아니, 빌랑스라고 하면 진짜. 짜증 나거든요. 아, 짜증도 나고. 안 보여주세요, 한 번 보여주세요. 아니요, 여기 앉으세요. 제가 저녁할 때 약간 각서 같은 거 써야 돼요. 막 욕하지 않겠다, 화내지 않겠다.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진짜 근데 욕할 수 있어요. 제가. 배영화 선생님 실제로 욕을 했습니다. 아, 저 안 했습니다. 지금 방송에는 이제 그 편집에서 영상이 올라왔는데. 여기 한 번만 때려도 돼요? 네, 실제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아무거나 하는 거 같아요. 헬 인 어색? 오,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철장 안에서 싸우는 거죠? 네, 철장 안에서. 자, 고르세요. 이게 키가 다르네. 저는 뭐, 저는 우리 PD님 약올리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오, PD님은 어떤 캐릭터? 굉장히 PD님 닮은 캐릭터를 한번 찾아볼게요. 오, PD님 닮은 캐릭터. 오, PD님 닮은 캐릭터. 오, 이거 좋다. 아니야, 능력치가 너무 낮네요. 아, 괜찮습니다. 저 능력치 약한 걸로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아, 근데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오, 이거 어떠세요, PD님? 자, 우리 찐기약스님과 함께하네. 찐기약스님. 본인이 굉장히 만족하는 별명이었죠? 아, 누굴 할까? 어. 어, 빨리 좀 골라주실래요? 왜요? 제가 단수님 경기보다 고르는 게 더 좋는데요? 죄송합니다. 아, 나, 나, 나. 오늘 입을, 입을 꼬매버려야겠다. 저, 예외고 싶어요. 신카라?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리 너셀 매치고요. 철장이 링 바깥에 있습니다. 그 철장을. 저 얼굴이 안 보이네. 벗을 수도 있고요. 자, 해리 너셀 매치. 아, 이거. 아, 이거 사람으로 철장 벗을 하는 거구나. 어, 저 이 캐릭터 처음 해보는데 약간 뒷돌력이 뛰어난 선수겠죠? 튀어, 튀어, 튀어. 일단 빌란시. 아, 이 키스가. 아! 오! 뭘, 왜, 왜. 오, 오. 오, 오, 오. 이거 중계 좀 오, 오, 오 하지 마시고. 중계를 좀 해주세요. 근데 중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오, 오가 그게. 내가 중계 그게 아닌데. 그냥 알아서 패드기 뭐 이런 거 하세요. 아, 근데 너무 아프겠다. 아, 잠시만요, 피디님. 아니, 피디님 처음 해보신 게 아닌데. 아, 도망가지 마세요, 진짜. 야! 피디님 이리 와. 일로와, 일로와, 맨. 피디님. 여기서도 얍삽하게, 역시나. 이게 뭐가 얍삽한 거예요. 도망가다가. 아니, 이게 키가, 이게 잡키가 뭐야, 이거인가? 뭐야, 이게. 침입을 반격하셔야 합니다. 이리 와, 피디님 이리 와. 다리 컷가져요. 아, 철장이다. 뭐야? 뭐야? 피디님 아프시죠? 어떡해, 제가. 아프시죠? 복부, 복부 마사지. 아, 진짜 너무해. 오! 오! 피디님. 반격 잘하신다. 피디님 이리로 들어가지고 그냥 퇴직이. 에구. 아, 지금 나왔어요, 나왔어요. 짜증내요. 네, 방금 살짝 짜증 냈고요. 짜증 짓수가. 피디 머리 들어가지고. 네. 네. 이제 겨드랑이 껴가지고. 들어서. 아, 철장에 던져버립니다. 자, 무기 한 번 빠져드리도록 할게요. 짜증됐어. 지금 한 30%. 네, 지금 한숨 쉬시고. 우후. 무기 꺼내요, 무기. 오, 잠깐만, 잠깐만. 아, 진짜? 야, 일리워. 어, 안녕? 안녕하세요. 아, 진짜? 지금 이제 뷰티님. 마사지 해드릴까요? 무기 빨리 꺼내봐요. 잠시만요. 팔 마사지 해드리고요. 자, 이리로 데려오고 오셔가지고. 머리. 그렇게, 얼굴 그렇게 담아가지고. 아, 뒤로 넘깁니다. 팔 마사지 해주신다더니. 이게 제가 철장 밖으로 나가려면. 나가려면 철장 부셔야 되거든요. 그럼 보여줄게. 잠시 무기 좀 꺼내고요. 핀님. 잠시만요. 아, 진짜? 어, 어머. 핀님들이 잘 뺏으십니다. 핀파리 저거 부어요. 아, 아. 아, 빼. 에, 빼줬죠 제가 또 반대로. 차. 자, 잡아가지고. 머리 빗길. 자, 한 번 더 잡아가지고. 철장에. 아, 이거 철장이다 하면은. 굉장히 아프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처음에 오시는 거 맞나? 아, 잘하네. 저는 처음에 오신 거 같은데요. 아, 그래요? 한 번 더 들어가주고. 아, 어떡해. 반동으로 얼굴을 가격하네요. 자, 저 굉장히 멋있네요 현재. 자, 핀님 체력이 없습니다. 또 가면을 쓰고. 어, 저기 들어가시려나? 아, 잠깐만. 잡혔어요, 잡혔어요. 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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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짜증나죠. 굉장히 짜증나죠. 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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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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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일어나. 어. 바로 반격해서. 얼굴 치기. 바로 잡아가지고. 그대에서. 넘겨버리. 핀님. 아, 핀님. 지금 한. 60% 왔어요. 짜증비수. 자. 지금 한. 조금 있으면 욕하실 것 같아요. 핀님 밖으로 나가고 싶죠? 저는 같이 나갑시다. 철장 위로 올라갑시다. 철장 위로 올라갑시다. 철장 위로 올라가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잠깐만요. 철장으로. 어, 열받았어. 열받았어. 철장 땀이 필요 없다. 어, 이러시면. 이거 커버 쓰는 거 뭐예요? 에이요. 죄송하지만 핀님. 이거 놔! 이거 놔! 어디? 커버는 제가. 잠시 미루게 되자. 이제 철장 위로 한번 올라가고 싶다. 아니요. 커버하면 제가 이길 것 같아서. 핀님 이리 오세요. 제가 밖으로 나한테 보여드릴게요. 이거 둘이 같이 해야 돼요. 처음으로. 어, 이건 둘이 같이 해야 되구나. 상대방을 이용해서. 아, 그대로. 아, 진짜. 와, 이거 나 이 기술 처음 쓰면 돼. 이거 진짜 좋은 기술인데. 저거 빨리 피해야 됩니다. 아니, 피해야 돼요.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그냥. 제가 풀어드렸어요, 일부러. 네. 네. 아니, 철장 위에 올라가신다면서요. 아니, 철장 푸질라면 그게 해야 된다니까. 뭘 해야 되는데요, 지금. 시도조차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 진짜. 아, 귀엽다. 아, 저거 진짜 너무. 에이, 에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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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장 부수면 이기는 겁니다. 철장 부수면 이기는 겁니다. 철장 부수면 이기는 겁니다. 철장 부수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커버해야 돼요. 그건 테이블 부수는 거고. 그래요? 반격! 자 철장으로! 저거 왜 이렇게 안 부서지 근데? 그때 오른쪽에서 부셨거든요. 참고로 보니까. 아 그래요? 부수자! 조금만 더 부서지는 걸? 아 그런 걸? 오 반격했는데 또 맞았어요. 아 왜 안 부서지지? 오른쪽으로 가서 할까요? 네. 가다가 또 맞지 마시고요. 저 진짜 이렇게 좀 줄게요. 오른쪽으로 좀 갈게요. 아 진짜. 어 부숴다! 아 아니네. 부수는 줄 알았네. 부수는 줄 알았어요. 오 발차기. 도망가고. 오른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오른쪽으로 진짜 공격하기 없게. 와 진짜. 와 진짜. 공격하기 없으니까 이야기. 공격하기 없다고. 내가 어 계속. 말했네. 어? 그때 저희가 오른쪽에서 부숴. 어 나 힘들어 나도. 둘 다 지금. 아 근데 빌랑씨가. 조금 체력이 더 많은 것 같지 않아서? 오른쪽에서 부셨거든요. 그냥 밖에 나가지 말고 끝내드려야겠다. 아 칠작 부시는 거 한번 보고 싶은데. 오. 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오. 아 힘들어. 기술 써놓고. 힘들어하는. 3번 3번. 아. 안돼 안돼. 아. 들어간다. 아. 3번. 위험해. 위험해. 자. 걸었어요. 맞힐 수 있을지. 오. 졌어 빌랑. 제가 봐드렸습니다. 이게 키가 너무 달라가지고. 아 네. 근데 게임이 너무. 왜 때려요? 아 잠시만요. 갑자기. 이거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제가 백안언니 안 때렸는데. 아. 때리세요. 한 판 더 합시다 이러면. 와 나 진짜 봐줬거든 나는. 아니 어디선가 또. 때리십쇼. 뿅망치를 가져오셔가지고. 와 피디님 정말. 가정. 가정이 아니고. 제가. 피디님 정말. 때리시는 거 즐겨. 때리. 잠깐만요. 피디님 잠깐만요. 유캔씨가 한 번 해줘. 응? 아 이거랑. 얼굴에 길난 얼굴을 드렸는데. 오오오오오. 피디님. 아 미시네. 저 엄청 자연스럽게 읽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캐리엔트롤 끝. 네 아주. 네. 괜찮아요. 머리. 어디가세요. 아 백안언니 담배요. 머리 터지는 소리 났는데. 괜찮아 백안언니 같이 합시다. 뿅망치밥. 난 못해. 아 하세요. 근데 게임이 너무 저희가 다 해가지고 할만한 게 없어요. 그러게요. 근데 이게 패드가 이게 안 좋네. 그래요? 스트리트 파이터 하나 더 할까요? 스트리트 파이터가 재밌는데. 스트리트 파이터가 재밌는데. 제가 그러면은. 아 근데 진짜 피디님 봤. 참고로 저는 첫 번째 봐드립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은. 처음부터 이겨버리면 피디님 약간. 우실까봐. 아팠어요? 별로. 아 저 하나도 안 아파요. 아 네. 우리 찡기야님. 나는 머리 터지는 소리 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경기 할래요? 어. 어떤 경기였는데. 태그 팀 매치 다시 한 번 해봅시다. 저희가 태그 팀 매치 실패했으니까. 컴퓨터랑 태그 팀 매치. 오케이. 오케이. 잘하실 수 있죠. 그럼요. 태그 하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한번 저도 잘 몰라요. 해봐야죠. 자. 톤에. 익스트림 룰스. 스틸 케이지도 있고. 헤리너셀. 지난 시간에 태그 매치를 여자 둘이서 했나요? 그냥 태그 하는 거 말고 같이 들어와 있는 걸로 할까요? 태그 하는 거 어려우니까? 좋아요. 좋아요. 2대2예요 그러면? 네. 그냥 링 안에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왼쪽으로 오세요. 왼쪽 왼쪽. 거기로 가면 컴퓨터랑 팀이잖아요. 어떻게 올라가? 그냥 컴퓨터랑 팀하고 2대2 할까요? 그러니까 나랑 컴퓨터 팀. 백아나님이랑 컴퓨터 팀. 그렇게 해요. 정말요? 아니요.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저랑 컴퓨터 팀이고요. 또 백아나님이랑 컴퓨터 팀입니다. 저랑 다른 팀이죠. 자 컴퓨터 것도 자기가 골라주세요. 나는 약간 조합 그거 딱 캐릭터 맞춰야겠다. 비슷하게 생긴 애들로. 무서워. 이분 무서운 거예요. 파괴의 형제 조합 가겠습니다. 파괴의 형제. 이건 뭐야? 네? 뭐야? 아 노. 오케이 오케이. 파트너를 컨트롤 할 거냐 하는 거죠? 컴퓨터로 줄 거냐 아니면 자기가 할 거냐. 아 누구를 하지? 이제 언더트니커랑 케인이 과거에 팀이었거든요. 파괴의 형제라고. 이분이랑 맞는 분은 누구예요? 랜디호튼이나 리플레어. 아니면 쇼마이클스가 여기는 없어서. 리플레어? 리플레어나 랜디호튼 바티스타랑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트리플 H가 에볼루션이라는 팀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리플레어, 바티스타 뭐 다 있었죠. 랜디호튼도 후에 들어왔고. 굉장히 못 찾으시네요. 저는 파괴의 형제 팀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아주 포스가 굉장했죠. 저는 바티스타 할게요. 왜 이렇게 못 찾으세요?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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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이거 센 캐롱 맞네. 뭐래? 비슷한데. 이거 하다 이거 하니까 또 헷갈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 진짜 이 게임 못하겠습니다. 파괴의 형제 vs 에볼루션. 좋아요. 태그팀 매치. 연기 해보도록 할게요. 태그도 못하는데. 이거 태그하는 거 아니고 같이 들어와 있는 걸요? 파괴의 형제. 아, 멋있다. 멋있어. 오케이. 멋있다. 원더테이커. 와, 이거 둘이 이게 팀이었어요, 옛날에. 네. 멋있죠? 멋있다, 멋있다. 후에 서로 또 배신하고 막 그랬는데. 넘기죠. 오, 원더테이커. 와, 둘이 있으니까. 둘이 이제 같이 천둥 치고, 케이는 불기둥 세우고 이러거든요. 음, 원더테이커. 넘기시죠. 오, 트리플 에이치. 트리플 에이치. 트리플 에이치는 또 등장할 때 물쇼 하면서 나오는데. 지금 머리를 다. 지금 물쇼 한번 볼까요? 오, 멋있다. 물을 좀 알아봐요. 물쇼. 빡 가보자, 물 먹고 이제. 자. 오, 근데 진짜. 오, 뭔가 내 스타일이에요. 네. 제 이상형입니다. 네, 다 보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삶어있는 거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물쇼. 아, 배, 배 터진 거야? 뭐야. 안 하는데요? 네, 아, 고로샘을 홍보됐습니다. 저 로넌에서 해봤어요. 아, 네. 어떻게 만나요, 로넌에서 해봤어요. 아니, 몇 번을 알려줘야 될지. 자, 아, 태그 하는 거네? 자, 지금 컴퓨터 대. 아, 저희 팀은 컴퓨터가 나가 있고요. 아, 그래요? 저는 여기 얻을 테이크입니다. 태그, 이거 L1이네요. 왼쪽 위에. 진짜 손 대밀고 있죠. 자, 태그하자. 오케이, 태그. 어디가? 뭐야? 태환 언니,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 나 키가. 오, 내가 잡았어. 바로 반격. 오, 옆에서 바로 도와주네. 옆에서 케인이 도와. 오, 오, 왜 케인 때려? 자, 뒤로 잡아가지고 넥래 있어. 좋습니다. 그러게 저랑 팀 하다니까 왜, 컴퓨터랑 해가지고. 아, 제가 잘못 눌렀다니까요. 뭐 가지 꺾기. 아, 진짜. 이거 타이밍을 못 맞추겠어. 태그 못 하게 해야겠다. 자, 발 잡아서. 자, 발 잡아서. 아, 케이지에서 박수 치고 있어요. 박수 쳤어? 그렇지, 파괴 있는 게 났습니다. 나 너 때릴 거야. 컵 해볼까 한번? 아, 뭐야. 아, 뭐야? 설마. 아, 네. 제 생각에 오늘은 참. 아, 빌란스 때문에 그래요. 저희 PD님이 또 나오시지 않을까. 원래 실력이 그랬나요? 원래. 방송이 이렇게 됐어요? 아, 네. 스트릿 파이터로 합시다. 저 이번 달 항상 이랬거든요. 스트릿 파이터로 바꿔도 될까요? 죄송한데. 너무 못하세요. 이분이. 너무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뭘 아이디일까요? 잘하는데,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신이 없으셔서 못하시네요. 네. 순마력이 사라졌습니다. 네, 이거 시청자분들이 보고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한 달 동안 같은 게임하고 있는데요. 조용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말 다 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무슨 게임을 할까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조용히 하라며. 빨리 게임합시다. 당신 없이는 못 살아 한번 해주세요. 왜요? 저 없으면 안 되시잖아요. 빨리 게임합시다. 스트릿 파이터 해야 되나? 이거 너무 빌라나님이. 아, 네. 스트릿 파이터로. 시청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굉장히 소리 질러가지고. 하셔도 된다고. 제가 이거 바꾸는 동안. 회관완수님이. 시청자 분들한테 애교 부리고 계세요. 노래라도. 여러분 제가. 이 게임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네, 못하는 거죠. 네. 아, 빌랑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원래 그때. 아, 오늘 왜 그러는 거지? 나한테? 빌랑씨가 오늘 좀 이상하네요. 저한테. 아까부터 계속. 저 항상 이랬어요. 죄송한데. 여자한테 하지 말아야 할 소리를 하고. 항상 안 그랬습니다. 오늘 좀 심하시네요. 아, 근데 제가. 네. 친하니까 그러지. 좀 지나치시네요. 그러지 말까요 이제? 네? 그러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만합니까? 아니요. 저는 배관 선생님이. 제가 봤을 때 제가 굉장히 만만하거든요. 배관 선생님이. 굉장히 제가 그러면 잘 대드릴게요. 아, 됐어요. 배관 선생님이 오늘 좋은 냄새가 나시네요. 화장실 갔다. 화장실 갔다. 냄새 향기라고 해주세요. 화장실 갔다. 알겠습니다. 자, 스트릿 파이터. 저희가 WWE 다시 해보려고 했으나. 우리 PD님도 너무 못하고. 우리 찡기야 PD님. 너무 못하시고. 찡기야. 살찐장기야. 네, 살찐장기. 우리 배관 선생님 너무 못해서. 아, 못한다고 좀 하지 말라니까요. 너무 딸려서. 딸려서. 뭘 하죠. 뭘 하죠. 뭘 하죠. 뭘 하죠. 아, 됐어요. 그럼 본인이 소개해 주세요. 이거 게임 바꾼 이유. 게임 바꾼 이유? 스트릿 파이터가 재밌어서. 그럼 WWE 무시하는 건가요? 더블 더블. 그것도 재밌지만. 이게 더 재밌어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본인 실력이 없어서. 실력이 사라져서. 실력이 존재하지 않아서. 죽을래요? 실력이 존재 없어. 아, 어떡하지? 자, 알겠습니다. 우리 존재 파이팅.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스트릿 파이터 다시 해보도록 할 건데. 네. 네. 어, 뭐야 이거. 동의함. 자, 저희가. 최종적으로 어쨌든 제가 이겼죠, 아까? 네네. 이거 뭐야? 딸랑씨가 이겼어요. 좋으시겠어요. 뭐죠? 일이 좋으시겠네요. 자, 건너뛰기. 멘트 좀 해주세요. 제가 뭐 할 땐. 아, 근데 진짜 제작진분들 중에서 나 정말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은 없으신가요? 근데 이런 거 왜 나오지? 아, 됐다. 스토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게요. 스토리가 나오네요. 자, 어쨌든. 아니면 오늘 방청 오신 분들 혹시. 방청 오신 분들 중에. 네. 잘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잘하실. 아, 그래요? 백완아님이랑 비슷한 정도? 아, 이게. 근데 그럼 제가 이거를 걸게요. 저를 한 판이라도 이기시면 제가 뭐 노래나 뭐 하고 춤 원하는 거. 한 판도 못 이기면 제가 해달라는 거 진짜 꼭 하시길. 뭘 또 해달라는 거 해요. 근데 안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안 할게요. 그래요. 네. 절대 안 하시거든요. 아, 뭘 안 해요. 내가 노래 한 게 몇 시인데 지금. 방송이 지금. 뭔지 말해보세요. 아니야, 이런 말 해봤자 어차피 안 하시기 때문에. 자, 그냥 게임이나 하시죠. 자, 움직이세요. 아니, 오늘 왜 그래요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껌. 아, 저 잘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데? 나 평소처럼 하고 있어. 이상해, 너. 자, 바로 스트리트 파이터 시작할 건데. 또 이거 괜히 나 욕먹게 하려고 지금. 이상하다고 해서. 내가 언제? 지금 나 계속 이상하다고 몰아가시네. 나 평소처럼 하고 있는데. 평소처럼 안 하고 있는데. 저 평소에 도착했어요, 그럼? 네. 아, 그럼 착각 해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자, 경기 시작. 네. 제 생각에는 백안수님이 지난주에 이어서 약간 또 화가 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화가 났어요. 네? 화가 난다. 화가 난다. 오늘 굉장히 뭔가. 좀 이상해요, 좀. 저희 좀 안 맞네요. 백안한 님이 좀 약간 이상하네요, 오늘. 네. 자, 고르세요. 저는 또 랜덤 해드릴게요. 저도 랜덤 하겠습니다. 어. 이거 뭐. 이건 제. 장기의 주 캐릭터 저 처음에. 운명의 캐릭터인가요? 저 처음 하는 자이언티 나왔어요. 아, 저 이거 진짜 처음 해보는데. 자. 사촌왕이라고 나오네. 장기의 신 캐릭터거든요. 지금 근데 눈빛이 약간. 아, 이기겠다. 지금 이 눈빛이었어. 아니요, 아니에요. 쭉쭉 웃으시면서. 저 지금. 뭔가. 기가 지금. 아, 미안해요.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아, 미안해요. 이러시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아, 네. 오. 날라다니기. 오. 진짜. 오. 안 잡혀. 안 잡혀. 너무 말랐어. 잘 잡으시네. 야. 뭐야, 내가 잡은 게 아니구나. 왜 잠시만요. 왜 잠시만요. 비엠에 잠시만이 없으시니까. 화려한데. 안돼 안돼. 뛰어 뛰어. 칸칸. 칸칸칸칸칸칸칸칸칸칸칸칸칸칸칸. 화나셨나요? 아니요. 화났습니다. 배선 선수님한테 진짜 친절하게 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거부하겠습니다. 단판승이었네요. 아 단판이에요? 어떠세요 기분이? 축하드립니다. 이상해 오늘 잘 안받아주시네요. 왜요? 재영씨가 항상 저한테 이랬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배전으로 넘어가기. 이거 어떻게 해주봐요. 정말 키를 언제쯤이면 외우실까요? 조용히 하시고가 아니고 정말 키를 조용히 하세요. 세 달째! 아니 세 달도 아니죠. 진짜 그 입 다물라.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집이 할 때부터 이걸 다루셨을텐데 바늘하고 실어로만 주시면 안돼요? 입을 꿰매버리게요? 네. 저는 또 무릎표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다양한 캐릭터를 보여주는게 저의 권리라 생각하는데 근데 무릎표로 하면 다양한걸 못 보여주잖아요. 선택해서 다양한걸 보여줘야지. 제가 선택하면 또 백안원수님이 그러잖아요. 아 선택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괜찮아요. 그럼 저 한번도 안해본거 또 해볼게요. 네네. 저도 안해본거 해보겠습니다. 근데 안해본게 없어요. 백안원님은 거의 안해봤죠. 뭘 안해봤어요 제가? 저 오랜만에 이 친구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처음에 했던 캐릭터인데 제가 뭘 안해봤을까요? 그냥 잘하는거 하세요. 장기애플. 이거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하는거 보고 또 맘에 드셨나봐요. 근데 내가 뭘 안해봤지? 이분 안해본거같아. 해보셨을걸요? 저거 제가 했던거. 이거? 그냥 아무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 무서워 얼굴이. 독색입니다. 지금 화났냐고 시청자분들 그러시잖아요. 어 네 화났습니다. 이거 본격적으로 나 욕먹이려고 지금. 죄송합니다. 아 됐습니다. 가고 가야겠습니다. 제가 욕먹을게요. 왜냐면 제가 고부했으니까. 됐어요. 백안원사님. 화해하는걸로. 아니요. 왜그래 저 드릴게요 그럼. 축하드려요? 저 드릴게요. 아니요. 안돼 저는 지금 맛만 보면. 더 터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뭔데 그게. 아 그냥 뭐든지요. 오호우. 와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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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드릴이야? 와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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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리네? 부메랑 같은 거를 드릴같아 아프죠? 진짜 아프겠다 근데 데미지는 별로 안달아요 아 진짜! 그만해! 짜증나 뭐지? 뭐지? 안 돼! 아 졌다 제가 말했잖아요 봐준다고 본인이 치면 봐준다고? 대단한 짐! 파이터! 정말 대단한 절! 그쵸 출력 해보겠습니다 오늘 옷이 아주 아름다워요 네 고맙습니다 축하드려요 본인을 축하하신 건가요? 네 본인 옷이 아름답고 해서? 네 기술 그거밖에 없어요? 네 여러가지 보여드려요 좀 시청자분들 편안한 짐은 뭐 무슨 기술이죠? 오 뭐야? 봤어요? 이렇게 보여드란 말이죠 멋있고 잘해 오! 처음 하는 거 아니죠? 그거 연습한 캐릭이죠? 몰라요 그냥 막 누르는 거예요 오오오오오 뭐야 뭐야? 베어링 아 이거 봤어 어디서 봤어요? 이거 하셨던 거 같은데? 왜? 나 회우를 봤는데? 이거 첫방 때 했죠 아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예 너무 맥락이 없으신거 아니에요? 좋다 지금 1대1인가요? 아 맞네요 저기요 잠시만요 오오오오오오오 이 캐릭터 좋다 그러게요 구배락도 날리고 드릴 좀 하지 마요 이거라도 해야죠 갑자기 먹고 싶은 게 있어졌어요 갑자기요? 네 뭐요? 떡볶이요 갑자기 왜요? 몰라요 갑자기 떡볶이 먹고 싶어 아 진짜요? 나 때려야 돼요? 떡볶이 먹여드릴게요 왜요? 아닙니다 때려 빨리 때려 때려줘 때려주세요 아닙니다 제가 배가 났으면 어떻게 때립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더 욕 들을 수도 있어요 아 왜요? 정정당당히 때릴게요 빨리 때릴까요? 때려야 진짜 진짜 그럼 확 푸실 거예요? 나 안 났는데요 때리면 확 푸시는 거예요? 때리면 확 풀게요 알겠습니다 때려 때려 저 진짜 세게 때릴 거예요 왜요? 왜냐면 아까 PD님이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얄밉다 배가 났이 삐졌다 얼른 때리는 게 지금 삐졌다고 난리 나잖아요 배가 났이 네 저 삐졌습니다 왜요? 네? 저 방송 중에 지금 삐지면 이거 아니 빨리 때리려고요 에이 짜증나 없애버릴 거야 그냥 저 그냥 놀리겠습니다 아니 컨셉이란 거 몰라요? 삐진 컨셉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저희 배가 났이 삐졌습니다 네 삐졌습니다 제보 바랍니다 맞아요 뭐 해볼까? 아 뭐 해볼까? 제가 달시만 해보겠습니다 전 달시만 한 번도 안 해본 건데요 아 그래요? 아 나 뭐 안 해봤어? 잘하는 거 하세요 제가 안 해본 게 뭐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이거 해볼까요? 네네 해보세요 이번엔 안 한 거 같아 그쵸? 네네 자 배가 선생님 이제 약간 이길 마음이 없어지셨나 봐요 왜요? 계속 제가 이기고 있으니까 저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불렀습니까? 네 아 불렀어 따따따따따 아니 자꾸 나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 배가 났이 얼마나 좋아하나 뭐라고요? 한국어 하신 거 맞죠? 거짓말 하려니까 말해 아 중국어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저 날아다닌다 팔 다리가 길어가지고 무섭습니다 나 기술 좀 오오오 요거 봐요 아 가까이 못 가겠어 아 어 뭐지? 뭐 하는 거야? 이거 무중력 상태에서 싸는 거 같은데요? 아 이 캐릭터 괜찮아 아 좀 묵직하네요 아 이거 불 겁나 안 맞네 아 좀 왜 이렇게 잘 일어나세요? 오 되게 세다 어 뭐지? 아 아 조금만 더 때리면 되는데 어 뭐지 뭐지? 아 아 아깝다 열심히 했습니다 한 배 맞았으면 자주 지셨어요? 네 아 너무 이렇게 파이팅이 없어지신 거 같아서 그래요 아 아 아 이걸 안 하세요 네? 지금 지금 너무 지금 사운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제가 아 제가 손을 질러야 되나요? 네 어쩔 수 없 아 빨리 이거 하세요 제가 손을 질리지 말라고 하세요 아까 제가 할 수 없죠 제가 어때요? 그럼 제가 손을 질릅니까? 어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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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어머 예뻐 예뻐 귀여워 귀여워 뭐야 진짜 아 진짜 나 앉아졌나봐요? 아 에? 나도 앉아있어야지 에? 아 잠깐만 이거 지겄는데 여기다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뭐 잠시만요 어디서 나 진짜 잘해 이리와 이리와 대박 좋네 이겼다 배가 나 배가 나 우유 빛깔 배가 나 저 안 때릴게요 예쁜 예쁜 그래요? 네 아 빨리 때리세요 안 때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빌랑 씨를 때려요 이거 무슨 컨셉인지 모르겠네 이거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그러시는 거죠? 빌랑 씨 왜 그러시는 거죠? 아 오늘 뭔가 우리 둘이 좀 안 맞아 이럴 때도 있어야죠 이럴 때도 있어야죠 그만하죠 그만하죠 자 때리세요 우리 이럴 때도 있어야죠 그쵸 저는 평소 같은데 백 아나운서님이 약간 이상하신 거 같아요 아니요 저도 평소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계속 말이 안 통하네요 백 아나운서님과 자 어쨌든 오늘 캐리트럴 지냈는데 네 우리 말 안 통하는 우리 불통의 아이콘 백 아나운서님 어떠셨나요? 제가 제 생각에는 이거 제가 오프닝 때 실수를 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오프닝 때 네 그건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러시는 거 같은데 앞으로 그러지 않지만 그건 아닙니다 접수하겠습니다 아 전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상하나요 제가 오늘? 잠깐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아 저도 빌랑 씨를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화가 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 세게 때리래요 약간 끝나고 또 배가 나는 거 어색한 기류가 뭘 언제 그때 안 어색했잖아 그때 엄청 지난주에 끝나고 배가 님 괜찮아요 하니까 어머 어머 예 괜찮아요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우리 대가 때려주세요 때려주세요 웃긴다 정말 아 여기 왜 이렇게 탈모가 왔어 탈모 지금 탈모 머릿속이 없어 탈모가 아니고 머리카락이 얇아서 그런 거예요 이제 힘들구나 그럼 모자 쓰고 왔잖아 모자 쓰고 제가 여기 폈어 지금 저 공격하신 건가요? 아니 아니 그냥 남이 아파서요 들어갑니다 탈모 샴푸 좋은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본인 쓰시나봐요 여기가 많이 비어있는데 아니요 저는 여기 가루만 굉장히 숱이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좋으시겠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 저는 머리카락이 얇아서 그렇지 네 탈모가 오진 않았습니다 아 여기 어떡해 머리야 자라라 아 기분이 아프네요 아 예 자 그럼 이 한 번 때려도 될까요? 네? 입 한 번 때려도 될까요? 입을 왜 때리죠? 스케일링 해드릴게요 네 진짜 이 다 뽑아버릴 수도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왜 해놓고 어우 내 손 잡지마 아 내 손 너무 잡고 싶어서요 아 이렇게 훈훈하게 아 그래야님 오늘 나왔네요 아 오늘 연기력 좋았어요 아 제가 콧물이 계속 나네요 아 네 콧물 콧물 눈물 다 흘리시네요 네 네 눈물도 나고 왜요? 저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아니 뭐 우리가 항상 잘 맞았으니까 네 이렇게 티에프트에 한 모습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저 오늘 잘 맞았습니다 저는 아 근데 저는 힘들었어요 저도 약간 힘들었습니다 빌랑씨가 제 말을 잘 못 알아들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제 더블 더블이랑 스판 아마 할 일이 설마 오진 올진 모르겠는데 아마 막방일 거예요 왜냐면은 네 이제 한 달이 지났기도 했고 네 네 지금 한 달 지났죠 그리고 우리 실력을 본 PD님이 절대 안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아 백아나님 실력을 본 PD님이 네 그만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저 때문에 우시는 건가요? 네? 저 때문에 우시는 건가요? 네 너무 슬픕니다 왜요? 왜 오는 거죠? 그냥 머리숱이 없어요 아 제 머리숱이 저 머리숱이 없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이 얇은 거예요 저도 머리카락이 얇은데 숱은 많아요 아 저 숱이 없는 게 아니고 얇은 거라고 저도 숱이 저도 숱 많아요 아 예 그래요 뭐 다 쓰고 와서 그러면 저기요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막판에 머리숱 공격하신 저 얇은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저도 얇습니다 그리고 저는 숱 많아요 어 미용쌤이 그랬어요 아니 여기만 많은가 보다 여기만 없고 무은 집 미용쌤이 많다고 했어요 저도요 제 머리카락 공격하신 거예요? 막판에? 아니 아니 막판에? 아 막판입니까?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그러면은 우리 탈모 빌란과 누렁니 백제은 아나운서 함께하는 아 왜 왜 나 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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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모가 더 심한 누렁니는 감출 수라도 있지 이거는 이거는 감출 여자한테 하나 못하는 소리가 없어 남자는 탈모가 얼마나 심각한 건데 오늘 탈모 아니잖아 누렁니 아니잖아 아니면 되지 인정해 안 해 아 진짜 어떡해? 인정해 안 해 한 대만 받자 아 근데 서로 옥상으로 따라와 서로 아니면 되잖아요 여자 화장실로 따라와 아 네 첫번째 칸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왜 좋아? 아 변태 어쨌든 누렁니 아니고 탈모 아니에요 됐죠?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얘기 한번만 더 해봐요 진짜 다음에는 새로운 걸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제가 아무튼 저희 게임에 또 특징이 있습니다 네 게임에 특징이 있다고요? 저희 게임 방송에 특징이 있습니다 플러시가 말해주세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게임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개발사와 시청자분들이나 개발사 제작사분들에게 게임 신청을 받은 후에 저희가 리뷰와 평가 아니면 평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밑에 주소로 메일 주소로 보내시면 되고요 신청 문의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메일 주소가 바뀌었어요 이제 메일 주소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네 신청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주 잘 해드릴게요 오늘처럼 네 아주 잘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신청 많이 해주세요 노래가 한 곡 떠오르네요 뭐요? 진짜 왜요 왜요? 무슨 노래요? 아닙니다 동요입니다 동요 예쁜 노래 아니 진짜 화내주시면 안 돼요 그냥 동요 하지마 알겠습니다 안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떡하죠 진짜 아 우리 마지막 좋게 끝났잖아요 서로 탈모 아니고 누런게 아니고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주에 네 풍성이와 그만해요 그만해 알겠습니다 자 아 진짜 화 안났죠? 그럼요 화해 자 여러분 백완수님이 풀린걸로 하고 자 오늘 그리고 찡기아님의 찡기아 PD님의 발견 찡기아 PD님의 또 새로운 발견 재밌었습니다 찡기아 PD님은 앞으로 앞으로도 계속 저희도 함께 네 옆에 계속 서 계시네요 네네 어떻게 엔딩에 한번 껴보려고 아 맞아 방송 역시 근데 수염이 아까 벌써 거뭇하게 자라셨어요 항상 아침에 깎으셨는데 저녁때부터 저렇게 자라시더라고요 근데 불과 1시간 전에만 없었는데 아까 스트리트파이터 할 때 점점 나오시더라고요 이렇게 웃음이 막 이러면서 더블 더블 하면서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선생님 전동면도기 하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털기아? 털찡기아? 찐기아? 찐기아 찐기털 아 털? 어쨌든 캐리 트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새로운 게임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리 빌란과 트롤 재현이 안과는 어우 예쁘다 아름답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자칭 우돌 게임 정복기 뭐죠? 캐리 앤 트롤 앤 고토 다음 주에는요 뭐죠? 라니요? 자칭, 감사합니다.